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로 온퇴하기 위주은입니다. 3월 4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주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구요. 이제 몇시간만 조금 더 힘내시면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주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시리 또 주말 되면 저같은 전업 유튜버도 즐거운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같이 놀 수도 있구요. 여러모로 주말은 항상 행복한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는 토요일날도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날 수업이 없죠. 물론 이제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에 다니긴 하는데 정규 학교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도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당연시 여기게 됐잖아요. 제가 2017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잠깐 옮겨갔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쿠칭이라는 곳에서 1년간 그쪽에 풀만 호텔에서 총집에 있는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쪽은 아직도 주 6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주 6일 근무를 아직까지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5일 근무가 어떻게 굉장히 좀 당연시 여겨지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늦게 따라오는 국가들도 있는 것 같구요. 반면에 조금만 더 있으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머지않아 그런 날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산성 증대 그리고 효율성 증대에 목숨을 걸고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노베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루에 하루에 여가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은 쉬면서 조금 더 안락한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잠깐 생각해 봤는데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전제품 같은 걸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TV도 굉장히 좋은 거,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좀 사양이 높은 걸 사용할 것 같구요. 사물인터넷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급이 될 텐데 사물인터넷의 인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야외활동 그리고 여행에 쏟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많은 매출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루 빨리 일주일에 4번만 일하고 3번을 쉬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3월 4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냥 조금씩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러한 추세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떨어지는 날이었구요. S&P500이 마이너스 0.53, 다우전수가 마이너스 0.29, 나스닥은 무려 1.56%나 빠졌습니다. 중소용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1.29% 하락을 했구요. 다행히 이제 그 오일 가격이요.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79%가 떨어지면서 현재 배를 당 108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구요. 개별 종목 중에서요. 눈에 띄는 종목이 몇 개 보이는데요. 일단 그랩이요.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습니다. 37%나 폭락을 했는데요. 어닝 결과를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아 역시 15.9%나 떨어졌구요. 스노플레이크는 어제 제가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는데 그 여파로 15.3% 떨어졌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13.19% 떨어졌구요. 스페이스, 즉 버진 갤럭틱도 1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데이터독이 9.74%, IONQ가 9.41%, 오픈도어도 9% 넘게 떨어졌구요. 니오가 8.68%, 레몬에이드 8.65%, 코인베이스 8.47%, 펠로톤이 8.29%, 스케어가 8.08%, 루시드가 7.93%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그냥 흔하게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성장주 위주,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오늘의 미국 주식뉴스 그 자막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 의장이 조금 호기시한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로 약간 도비시하게 바뀌면서 시장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와튼스쿨의 시갈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만약에 페드가 폴리시에 굉장히 커다란 정책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냐면요.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황 때문에 이 타이트닝을 조금 늦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원래 금리 이상을 0.5% 정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0.25%밖에 올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타이트닝을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갭이라는 기업 아시죠? 이제 의류회사죠. 갭에서 이번에 워닝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워닝의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16% 정도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속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의 아웃룩, 전망치는 굉장히 약하게 제시가 됐는데 워낙 워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지금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정책상의 미스테이크, 실수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매달 리저브가 만약에 인트레스 브레이트,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만약에 천천히 하게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프레시어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쪽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 와튼스쿨의 금융계 교수인 제레미 시갈 교수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타이트닝을 진행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엊그제 자막 영상을 통해 확인하신 것처럼 수요일 날 페드의 연준 의장 제롬 포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인클라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군요. 그래서 0.25% 정도 기준금리 향상하는 것을 나는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지금 시갈 교수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 이분은 반복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과거 한 1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된다, 걱정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그런 교수님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3월 달에 0.5% 정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아직까지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통화 시추에이션, 그 상황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1970년대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패드의 의장이 아서번지라는 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엄청난 자금을 시장이 풀었었습니다. 돈을 찍어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긴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오일 프라이스가 그때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던 악몽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안 됐지만 우리는 메디슨을 먹어야 된다. 지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는지 아니면 우리의 연준 의장님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그리고 중후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해 주실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준 의장님이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적도 굉장히 없고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전계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많이 받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잘 해결을 해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도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 JP모간에서요. 원유 가격이 지금 현재 100달러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18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만약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영원히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JP모간이 예상하기로는요.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8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JP모간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모간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화요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프리미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오일 가격에서 아마도 12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오일 트레이더가 있거든요. 오일을 트레이딩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인 것 같은데 피에르 오드란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트윗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올타임 하이 가격을 보면 오일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그때를 보면 2008년 이후에 배럴당 222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물론 실제로 가격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100달러가 넘는 가격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이거보다 훨씬 더 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죠. 프로듀서. 원유를 가지고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엑센 모빌이라든지 셰브론, 셸, 비피드 있고요. 바이오니아, 케네디안, 내추럴. 이런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는 기업들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원유에 투자하는 방법은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USO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미국 쪽의 오일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과 연동이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88%나 급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석유 가격이 계속 1년 동안 올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기적인 해지로 이 ETF에 투자하시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논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인 반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은 88%라는 좋은 수익률을 줬지만 이거를 만약에 5년으로 보면 5년 동안 마이너스 15%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요. 5년 동안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5%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이죠. 그러면 10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미국 주식은 10년 동안 한 4배, 5배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마이너스 76%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단숨에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랩이었습니다. 주가가 무려 37%나 단 하루 만에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정말 뭐 이런 숫자는 쉽게 보기 어려운 숫자죠. 37%가 빠진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로스가 나왔습니다. 적자라는 얘기죠. 적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적자 폭이 좀 컸습니다. 마이너스 1.1빌리언이 나왔거든요.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이죠. 매출은 122밀리언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적자가 지금 매출에 비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큰 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세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수치만 살펴보면서 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4%다. 따라서 이번 매출은요. 어딘가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하고요.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이 44%나 줄어들면서 122밀리언이라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조정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정확하지 않지만 GMV는 정확하겠죠. GMV가 뭐냐면 전체 거래 볼륨을 얘기하거든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을 얘기하는데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판매 양이 있었는가 판매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6%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라갔다. 따라서 매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뭔가 조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거래 금액은 지금 4.5빌리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매출을 만드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4.5빌리언을 이번에 GMV로서 만들어내면서 4분기 연속으로 레코드 최고 신기록을 세운 기업이 그래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비라는 기업은 슈퍼앱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주 비즈니스는 원래 차량 공유 서비스죠. 그런데 그 외에도 딜리버리 서비스, 배달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핀테크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딜리버리 쪽을 보면 GMV가 한 5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를 보면 파이낸셜 서비스는 GMV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아니고요. TPV라고 부르거든요. TPV는 뭐냐면 토탈 페이먼트 볼륨입니다. 전체 결제 금액이죠. 전체 결제 금액이 29%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종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받아서 매출을 창출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Average Spend Per User입니다. 우리가 보통 ASPU라고 부르는 거죠. 한 사람당 기여하는 Average Spend,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는 건데 23%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73달러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전체의 거래 금액도 올라가고 한 사람당 기여하는 지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는 따라서 성장이 멈춘 건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비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5밀리언이 나오면서 지난해 동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203밀리언 정도 에비타가 떨어졌다.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이번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37% 떨어진 것은 좀 가혹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37% 산 거를 기회라고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랩의 PS레이셔를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요. 33.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PS레이셔라는 것은 P는 프라이스고 S는 세일즈잖아요. 그랩이라는 기업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무려 33배를 곱해야 지금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PE레이셔라면 33배가 용납이 되겠지만 PS레이셔는 제가 언제나 같은 톤으로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20이 넘어가는, 특히 30이 넘어가는 PS레이셔는요. 결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언젠가는 이게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0%가 넘게 37%나 떨어진 이 주가는 물론 이제 매력적인 주가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커다란 자금을 넣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멀티플이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다. PS레이셔가 30이 넘잖아요.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폭락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투자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어서 그랩 혼자만 떨어졌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지금 그랩 말고도요. 떨어진 성장주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 많은 성장들 중에서 이미 PS레이셔가 5배,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장주도 많고 PE레이셔가 나오는 성장주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성장주도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성장주들을 놔두고 소중한 투자 자금을 그랩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시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직까지 그랩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좀 부정적인 뉴스만 잔뜩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타이완 세미, TSMC에서 긍정적인 소식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타이완 세미가 일본 쪽에 공장을 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4월 달에 착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우리가 TSMC라고 부르는데 티커네임은 TSM입니다. C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운 와이퍼 공장을, 이번에 제조 공장을 쿠마모토에 만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4월 달에 이제 드디어 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은 지난 2021년 11월 달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뉴스이긴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호재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 생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024년에 드디어 생산에 돌아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생산이 시작되면 약 4만 5천 개 정도의 12인치 웨이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공장을 새롭게 짓는 이유는 당연하죠.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이런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장기화되는 현상이 좀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현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반도체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아마 더 맞는 과정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SMC 같은 기업도 새롭게 공장을 만들고 하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난달에 보도단배에 따르면 지금 미국 쪽에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 쪽에 있는 공장은 조금 어드밴스 칩이다. 따라서 지금 일본에 짓는 공장은요. 어떻게 보면 나노수가 좀 큰 고사양은 아닌 그런 반도체고요. 지금 미국 쪽에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사양 하이테크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스케줄이 조금 뒤로 쳐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팬데믹이 좀 많이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고 그리고 레이버가 모자른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과의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장의 건설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하나 그리고 일본에 하나 이렇게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서 나중에 가면요. 굉장히 생산력이 많이 확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앞으로는 3년, 4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겠지만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TSMC의 새로운 공장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루시드의 주가가 어닝 발표 이후에 폭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도 루시드의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93%나 급락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애널리스트가 기대감을 낮췄기 때문이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기대감이 점프를 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도 오버밸류 됐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굉장히 좀 잔혹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잔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아담 조나스고요. 아담 조나스와 그의 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루시드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점이 많은 기업이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드에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공장까지도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테크놀로지 쪽에서도 그러니까 기술력 쪽에서도 굉장히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루시드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점이 많이 발견되는 기업이 테슬라다. 따라서 루시드가 테슬라를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는데요. 원래 16달러를 주고 있었는데 12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요 22.6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주가에서 거의 뭐 또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12달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밑에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2027년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에비타가 있는데 이 에비타 전망치의 한 10배 정도의 멀티프를 곱하면 이 12달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셔, PE 레이셔죠. PE 레이셔가 2030년 기준으로 14배다. 따라서 굉장히 좀 그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는 거죠. 이 전문가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루시드에 대해서 전망을 굉장히 낮게 설정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안 좋은 베어리시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지금 이미 40%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일부터 그런데 거기에서 7.9%가 빠진 상황 그리고도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지금 주가에서도 한 45% 이상 더 빠질 거라고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루시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미즈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게재하기 좀 우울한 내용만 가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자막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공교롭게도 두 명의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과연 그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우울한 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지쳐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시장의 모습이 좋지 않을 때는 잠깐 물러서서 좀 먼 산을 바라보시고 주식 시장에 대한 신경을 잠깐 꺼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고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은요. 주식 시장 좀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다른 일에 집중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is now the time to buy tech? are they right? so again broadly i think the answer is no and this goes back to what steve was saying and the previous conversation also about when do you buy? so if we look at tech broadly octa and snowflake are totally different than cisco and palo alto for example when you're buying right now there are plenty of things out there to buy and what i was saying before is i don't think you follow city and broadly plow into the u.s. market nor do i think you broadly plow into tech but what i said before is we are seeing asynchronous corrections right so there are big opportunities i don't think if you have let's say you've got a hundred thousand dollars burning a hole in your pocket you don't need to put the whole hundred thousand to work but you can do what i did last week and see footlocker for example down 30 percent do your research say hey this one's corrected this one's at the right price this is the right time now and you can buy that stock so there's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 buy but i just don't think you do it broadly and you need to recognize whatever sector you're looking at right now financials, healthcare, tech, consumer staples you don't buy the whole sector in this year you have to pick and parse through which stocks are the right ones to buy and that's where i think you have a lot of opportunity i mean i as a portfolio manager i love years like this because this is when opportunity is created and i don't think it's all at once one thing weiss said he said he would wait till the market gets to 13 to 14 times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there broadly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huge massive collapse so i think you need to be careful and buy individual stocks if you wait for 13 to 14 times you might miss everything well just to correct that scott if i could i didn't say i said that's ideally where it would be it would overshoot but i didn't say i'm waiting to get there to put money in no understood steve but by merely throwing those numbers out of 13 to 14 times you suggest that you think it might get there i mean you can't just throw numbers against the wall just for conversation's sake i mean that at least is in your mind and that would be pretty dramatic pullback from where we are now as much pain as we've endured you ain't seen nothing yet if you get to 13 to 14 times yeah no i mean that's where we got in steve right i i think it's possible that we that we could get there because i do think i'm not saying that is appropriate value but the market clearly overshot in the way up we got to multiples that we just shouldn't have been at and snowflake is the is the poster child for that so doesn't it make sense with everything that's going on with heightening uh issues with china by the administration talking about even a tougher policy against their companies you know that's not going to end well with china with what's going on in russia ukraine with what's going on in this country with what's going on inflation with a an ongoing rate tightening cycle doesn't it make sense that the possibility is that we can overshoot the downside and by the way if you go to the long long-term uh p.e. in the market you're pretty much at 14 times so so that's why i say you can get there it just can't be overshooting the upside it also is you overshoot the downside now a lot of stocks have corrected 50 percent so more just need some of the up or more or more right and that may be the reason we don't get there because the ones that haven't corrected are i believe not to generalize but a lot of those aren't going to correct to that level so that may get us only to 15 or 16 times